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? 용호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지막 20대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. 택시를 용호실에서 만들었어요. 아 그래요? 집에 떨궈주시면 안 돼요. 낑고 내 차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아이고 또 우리 용호 씨가 여기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안전하게 한번 모셔볼게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또 용호 씨를 평소에 또 되게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시잼인가? 뭔가 그거 아니에요? 그거? 시잼이요? 예예. 그룹..그룹 아니에요? 씨앤블루. 아 씨앤블루? 씨앤블루는 래퍼. 아 래퍼. 아 래퍼. 이거 내가 잘 몰라가지고. 뭐야 저 사람들은. 타시는 거야? 어? 어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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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이럴 땐 역시. 그거죠? 지금인가요?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였네요? 아 그럼. 5천만 국민이 살아가는. 더욱. 아 띵. 지금 바로. 뭐요 뭐요 뭐요. 시작하겄습니다. 진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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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. 띵. 프라이팬 노인. 승혁 둘. 승혁 승혁. 둘. 대원 대원. 용화 넷. 용화에요 용화에요. 용화에요 용화에요. 아 이게 뭐야. 승혁 둘. 아! 이거 참.. 틱틱탱탱 아 우리 이제 근육보이들 목적지에 도착했다네 틱틱탱탱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? 계산은 이쪽 분께서 아 그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사님? 아 진짜 웃기다 대박이다 내가 또 기사일을 하다 보니까 밥을 절대 못 먹어요 유부초밥 세트를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또 우리 용하 씨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올려? 그럼 그럼 빨리 빨리 좀 만들어주면 되다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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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으면 좋죠 기사님 되게 애교가 많으시네요 맞으세요? 아휴 졸려 죽겄는데 어떡하지 우리 용하 씨가 부르고 싶은 노래 또 나한테 좀 들려줄 수 있겠네 아 신곡 아 이번 신곡이 좋지 그럼 그럼 유아 여자 여자 해 여자 여자 해 여자 여자 해 오 베이비 누가 전화 전화 해 all right 오 오 베이비 누가 가 미 넘버래 all right 또 또 우유 아 아 아 이거 무슨 냄새 이거 뭔 냄새가 났냐 그래요 아 진짜 내가 찾았지? 에어컨 틀었는데 이 사람아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세고 가야 돼 와 근데 이거 우리 생각 아유 나 정말 기사님 지금 장이 많이 격양된 거 같습니다 아 이게 가끔 내 장이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울려가! 울려가! 아 이 차가 왜 이러지? 아이고 아이고 차가 조금 내가 탤런트 데리고 이런 부탁하는 건 좀 미안스럽지만 뒤에서 조금만 밀어줄 수 있어요? 아 밀어달라고요? 조금 더 가야 되거든 한번 힘껏 부탁 좀 해요 영! 자! 영! 자! 힘 좀 내봐요!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? 아까 그 친구 친구들 어디 갔어요?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